자 2020년도 9월 20일 새벽 6시 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요 저희 카페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시작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죠 그 일단 뭐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안내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왼쪽에 여기 보시면은요 메모장에 대박 주식 시리즈 무료 추천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후원금을 내시는 후원금을 내시는 모든 분들은 대박주를 무료 추천주를 봤구요 100% 수익이 날 때 후원금을 전액 지불하는 투자자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참여자는 이제 네이버 카페로 오십시오 라고 제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꿈의 프로젝트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제 유튜브 채널 인데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네이버 카페를 찾아오시는 길 여기 보시면 백전백승 코스피 코스닥 예측정보 여러분들 해외선물이나 국내선물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이 오르고 내릴 것을 미리 예측해주는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거의 백전백승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번도 제 예측이 틀린 적이 없는 그런 방송을 여러분들은 매일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코스피 코스닥 그 다음에 해외선물 이렇게 시험 분석을 매일 제가 미리 미리 예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한번도 틀리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무료 추천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 오른쪽에 보면 국민기업관성 카페 주소 후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관성으로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후원금 안내제도 이렇게 다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그동안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이에요 230탄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3월달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이제 경제대공황이 오면 그리고 국가부대사태가 터지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뭐 종합주가가 우리나라 주가는 연일 상방으로 치고 있지만 미국 주가는 지금 하방압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일장에도 하방압력이 강하게 올 확률이 높은데 이제 연일 디커플링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여러분들이 딱 한가지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를 항상 염두에다가 두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종합주가가 연일 오른다라고 해도 많이 오른 종목은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필요가 없죠 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500% 600% 700%씩 오른 종목들이 태반입니다 자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했다가 지난번처럼 팬데믹 사태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이게 지금 경제대공황까지도 지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사태를 여러분들이 염두에다가 두고 어차피 똑같은 종목을 매수를 할 바에는 많이 급등하지 않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추천드렸던 230개 중에서요 이미 160개 170개는 제가 추천하고 난 다음에 400% 500% 많게는 800%까지 올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급등한 종목은 전부 다 빼버리고요 아무리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다라고 해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전부 다 최하가 1000%짜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제가 지금 추천해 드릴 수 없고요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지금 100%밖에 오리지 못한 종목은 지금 굉장히 적게 오른 겁니다 저평가 종목이죠 재무구조가 다 영업이익이 5년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제주주 물량도 아주 튼튼한 그리고 그동안에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흑자 지속을 하면서 사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들만 제가 선별을 했습니다 그런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 중에 230탄 중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클릭하시면 모두 재생을 누르시면 230탄에 대한 종목 수익률이 전부 다 나옵니다 이 종목은 1000% 간다 이 종목은 2000% 간다 그렇게 추천한 종목 중에서 이제 400% 500% 이상 오른 종목은 제가 추천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100% 미만 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추천드리면서 꿈의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유사투자 자문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가페는 지난 10년 동안 제가 유사투자 자문업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경제대공황을 겪고 제2의 IMF가 터질 때 지식으로 돈을 벌어먹고 살았던 제가 이제 길바닥에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 앉을 때 이럴 때만큼은 내가 지식으로 돈벌이는 하지 않겠다 주식 추천을 하면서 돈벌이는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지난 10년 동안에 유사투자 자문업을 제가 폐업 신고를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폐업 신고 냈었던 이야기가 있을 텐데 자료가 여기 나오죠 유사투자 자문업 종료 후원금 제도 변경 제가 유사투자 자문업을 그만두게 된 이유 자 이제 종합주가가 아직은 지금 최고점으로 치고 있지만은요 이제 어려운 시기가 끝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유동성으로 올라오는 장이에요 유동성으로 올라오는 장인데 이 유동성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 제2의 팬데믹이 터지면서 지금 모든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최악으로 치닫게 될 때에 다시 금융위기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럼 그 날이 언제인가 누구든지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저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이 코스피 코스닥 시향 분석을 여러분들이 매일 지켜보세요 제 예측이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려도 어떤 종목이 들어가서 어차피 주식 투자를 주고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다가 추천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실 겁니까 1400포인트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 600% 700% 오른 종목을 지금 쫓아 붙을 겁니까 그러다가 지난번처럼 1400포인트까지 빠진다면 여러분들 재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확률적으로 돈이 되는 종목 덜 오른 종목에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더 대박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왼쪽에 이 보고 계시는 종목을 아직 제가 추천했던 230개 종목 중에 아직 덜 오른 종목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부자가 되는 그런 꿈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보여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아 10일 정도 됐네요 지지난주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한 회원으로부터 돈을 한 종목을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한 사람이 100만원 또 한 사람이 100만원 해가지고 200만원 갖고 제가 이 종목을 60개가 좀 넘거든요 이 종목을 제가 전부 다 한 주씩 샀습니다 처음에는 한 주씩 샀어요 이 종목이 앞으로 돈이 되는 종목이다 한 주씩 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그 후에 또 두 명이 또 200만원을 100만원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나머지 두 주 세 주 네 주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두 명이 또 추천을 받았어요 200만원을 후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여기 보시면은 100만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95만원 나오고 여기 104만원 95만원 이렇게 이제 100만원 단위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 이 종목 이렇게 추천받은 종목 자 이 종목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면서 여러분들이 100만원 한 종목에 100만원을 내셔서 이 수익률이 이 수익률이 100%가 올라오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렸을 때 받았던 후원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후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후원을 하시면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10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추천을 받으시고 그리고 수익은 이미 100% 났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후원했을 때 낸 후원금 100만원도 또 돌려받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얼마나 제가 자신이 있으면 제가 추천한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추천하면서 100만원까지 벌어가지고 도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도로 돌려드리고 여러분은 수익의 계좌에 이미 100% 수익이 났고요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이러다가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졌냐면요 500원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900원이에요 그러면 85% 90% 오른거죠 덜 오른 종목입니다 동전주를 사셔도 이런 종목을 사셔야 돼요 이 종목은요 대기업입니다 몇십년 업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동전주를 사셔도 이런 종목을 사셔야 돼요 이제 대공황이 오면요 그리고 제2의 IMF 사태가 오면 이거는 초대박입니다 그렇지만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만에 하나 대공황이 온다고 했을 때 이 종목으로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종합주가가 상방이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수익을 올릴 때 500% 600% 700% 오른 종목을 쫓아 갈 겁니까 아니면 대공황으로 지난번에 1400 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팬데믹으로 빠졌을 때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고 이제 바닥에서 100% 밖에 오르지 않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에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은 합니다 만에 하나 대공황이 안 오면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무조건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든 아니면 끌고 가시든 하시다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대박이 터지게 될 겁니다 이번에 종합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대공황이 오면 이것보다 전 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제가 똑같이 이거는 저희 카페 회원이 되신 분들 기존 회원이 아닙니다 일부는 기존 회원도 있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100만원 100만원 해가지고 200만원을 추천을 받은 것 같고 제가 60개를 60개 종목을 다 샀다 라고 했잖아요 한주 두주 세주 다섯주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온 수익률입니다 여기에는 손실이 2% 2% 난 종목도 있고요 2% 짜리는 있고 3% 짜리는 있고 그렇지만 어떤 종목은 23% 17% 22% 이게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했는가 하나씩 하나씩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종목명을 노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제 단가 또한 제가 노출을 안 했습니다 이 종목은요 전저점이 얼마냐면요 3,800원입니다 3,800원인데 여기 고점이 6,000원이에요 그러면 아직 50% 정도밖에 못 오른 겁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이 종목은요 부동산 경기가 건설 경기가 이제 살기 시작을 하면은요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이 이 회사의 업력이 지금 25년이 넘어요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이 손실을 낸 적이 없는 기업이에요 이런 종목 무조건 매수하셔야죠 바닥 분석과 대비 종합주가가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받았을 때 50%밖에 오르지는 못했어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뭔가 대공황이 오든 제2의 IMF가 오든 떨어져도 급나게 와도 여러분들이 야 이거 대박이다 이 종목은요 이번에 3,500원까지 빠졌다가 이 종목이 지금 8,5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150% 정도 급등하고 상승분 50% 반납을 하고 이제 약 한 10%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랑 보십시오 이거 장난입니까 이게 다 매집이에요 매집을 하면서 물량을 걷어내고 대량으로 물량을 매집하고 그 다음에 주가를 이때 달라붙었을 때 이때 달라붙었을 때 뭘 했겠습니까 이때 달라붙었을 때 개미들 물량 쫓아붙었던 물량을 지금 걷어내고 있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이거 110% 정도밖에 안올랐어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분석가가 14,000원인데요 14,000원인데 지금 22,000원 밖에 못올랐으니까 지금 한 70% 정도밖에 못올랐죠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매수 땡기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은요 굉장히 재무구조가 다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그리고 잠재자산 대비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바닥을 찍고 이렇게 거래량이 지금 터지죠 이것도 거래량 터지고요 이것도 보십시오 장대로 지금 터졌잖아요 이번에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냐 1,200원 대비 2,600원까지 올랐습니다 1,200원 대비 2,600원 그러면 약 120% 정도 오른 거죠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그전에 여기서 매수했으면 벌써 32% 정도 지금 대박이 터지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요 구간에 들어갔죠 요기 구간 뭐 회원이 뭐 늦게 후원비를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높게 매수했던 건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요 종목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완전히 바닥을 쫙 깔고 있잖아요 바닥을 쫙 깔고서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쭉 날아가려고 막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바닥에서 거래량 터진 거 보십시오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자 전저점이 얼마냐면요 32,000원 대비 48,000원 오르면서 48,000원 오르면서 대량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를 다 빼죠 왜 빼겠습니까 개미들 물량 이날 쫓아 붙었던 물량 다 걷어내기 전에는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런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배수를 땡기시면 됩니다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바닥에서 이 거래량하고 이 거래량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박입니까 이거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업력이 지난 30년동안에 단 한번도 손실이 영업 손실이 나지 않은 종목 근데 이런 종목이 왜 빠지겠습니까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1800% 대박이 터졌던 종목이에요 이미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입니다 그래서 1000% 이상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은요 작전 세력들이 이미 다 해먹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를 해먹기 위해선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사서 만원에 다 팔아먹고 다시 1000원까지 주가를 빼야 또 한번 작전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종목은 자산운영사가 지금 작전 세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바닥의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십시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오른 종목을 매수하는게 아니라 자 이 종목은 지금 바닥에 바닥 대비 지금 40% 밖에 못 올랐어요 그러면서 물량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걷어내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지금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자 한번 보십시오 거래량 이 거래량 보세요 자 다른거 보지 마시구요 자 이 종목은 전저점이 6700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00% 11,000원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40%로 반납하고 지금 55%대 반등한 겁니다 다른 종목 500% 600% 오를 때 이 종목은 지금 50% 65%밖에 안올랐어요 그러면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터지고 있는거 보이죠 자 이 종목도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바닥에서 200% 정도 올랐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렸던 230탄 모음집은요 최하 지금 230개 중에 60개 뺀 나머지는 다 최하 400%에서 많게는 700% 800% 까지 지금 다 올랐습니다 자 지금은 덜 오른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에요 자 요것은 지금 이제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아 지금 170% 정도 오르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닥에 거래량 보십시오 자 바닷가가 얼마냐면요 천원입니다 천원인데 얼마까지 올랐냐 2600원 까지 올랐어요 2600원 까지 올랐다가 상승분 40% 반납하고 지금 약 10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이 바닥에서 거래량 이전의 거래량 하고 지금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토지죠 그렇죠 그런 종목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 종목은요 전부 다 작전 세력들이 지금 끼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미리 만나셔서 미리 만나셔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추천을 했다면 이제 지금 17% 지금 반등이 오고 있잖아요 17% 자 이 종목 지금 전저점 바닥에 얼마냐면요 32,000원 대비 지금 45,000원 이니까 50% 밖에 오르지 못한 종목입니다 1400포인트 까지 빠졌을 때 바닥 찍고 지금 50% 밖에 못 올랐어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하셔야죠 500% 600% 오른종목을 쫓아 붙었다가 만약에 종합주가가 이전처럼 팬데믹이 또 한번 오면 여러분들이 인생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이 종목은요 빠져도 제2의 팬데믹이 온다 그래도 이 종목은 많이 못 빠져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있으잖아요 근데 500% 600%짜리 쫓아 붙었다가 지난번처럼 제2의 팬데믹 사태가 오거나 아니면은 제2의 IMF 경제 불황이 오게 되면 그 종목 500% 넘게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재산 다섯 토막 여섯 토막 나는 거예요 어떤 종목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는 게 유리한가 여러분들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 터지는 거 보세요 지난번에 하나도 안 터지다가 이렇게 하나도 안 터지다가 이렇게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데도 거래량 안 터지던 종목이 올라갈 때가 되니까 이게 거래량이 10배 20배씩 지금 늘어나잖아요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입니다 이거 바닥에서 지금 50% 정도밖에 못 올랐어요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천만 원을 투자를 하시고 한 종목에 백만 원을 후원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은 천만 원의 수익이 나고 거기에다가 저한테 후원했던 그 백만 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립니다 제가 축하금으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시라고 이런 꿈의 프로젝트를 제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면 제가 그 돈 돌려드리겠습니까 이제 다음 종목 한번 볼 텐데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거래량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우리나라 대기업이에요 우리나라 대기업 이 회사는요 회사 업력이 35년이 됐는데 35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지 않은 종목이에요 35년 됐는데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이 그러니까 적자가 난 적이 없다니까요 이번에 전저점이 얼만가 500원입니다 지금 현재가가 900원이에요 대기업입니다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죠 동전주를 사도 이런 종목을 사셔야 돼요 자 이 종목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이 종목 추천하고 이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종목 추천하고 100만원 받은 것 같고 제가 여기 95만원어치 매수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 104만원 매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지금 매수하는 겁니다 매수해서 100% 수익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1000만원을 투자를 했으면 여러분들은 1000만원 수익이잖아요 1000만원 수익이 나면 여러분들이 1000만원을 매수해서 1000만원 수익이 나면 원금 빼세요 원금 다 빼시고 내가 매수했을 때 내가 매수했을 때 매수당가는 900원이었지만 내가 100% 수익이 나면 이게 2000원 되는 거 아닙니까 2000원 되면 여러분들은 원금을 다 빼세요 그러면 100% 먹은 거잖아요 1000만원 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원금 다 빼면 견제가는 매수할 때는 내가 900원이었지만 100% 수익이 나면 2000원이에요 뭐 1800원이라고 치면 되죠 자 1800원인데 내 원금을 다 뺐으니까 원가는 0원입니다 0원 원가는 0원입니다 그죠 내 수익금 100% 다 뺐으니까 그러면 그 100% 뺀 것 같고 또 바닥주를 또 사세요 바닥주를 또 추천받으십시오 그러면 종목은 종목대로 끌고 올라가고 이렇게 업력이 35년이 된 회사가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을 하지 않은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1000원에 산다 대박이에요 이 종목이요 팬데믹으로 이렇게 주가가 빠졌으니까 작전이 제대로 걸린 겁니다 그래서 500원대 까지 빠진 거예요 500원대 까지 집이 있으면 집 팔아서 이 종목 올인해야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고 자 돈이 많으신 분은요 10종목 20종목 추천받으세요 이게 철저하게 확률 게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개를 여기서부터 10개를 만약에 제수 좋아가지고 추천을 한꺼번에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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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10종목을 추천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종목은 마이너스 3% 나오고 어느 종목은 마이너스 2% 나오고 어느 종목은 플러스 10% 어느 종목은 17% 어느 종목은 20% 어느 종목은 9% 이건 돈 아닙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로또 확률에 도전을 하는거에요 로또도 수백만장 찍으면 당첨 수백만장 중에 몇개 주만장은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여기서 쭉 10종목을 가져가든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 20개 종목을 다 사든가 자 그리고서 앉아가도 20개 사면 2000만원 후원금을 내셔야 되는데 제가 똑같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다니까요 그리고서 100만원어치 똑같이 같이 살거에요 그래서 100%가 올라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는거 이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꿈의 프로젝트를 제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돈 아끼지 마시고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니까 그러니까 확률게임을 하시는 겁니다 내 투자 원금 대비 아 내가 3000만원이야 내가 3억 있어 그럼 3000만원 배팅해서 30개 종목 모조리 사놓고서 앉아가지고 그러면은 다 100%씩 올라오면 3억이 6억 되는거 아닙니까 6억 중에 3000만원 돌려받는거에요 땅집고 헤엄치기 사업 아닙니까 저는 확신이 없으면 이런 추천 안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이수윤위를 보십시오 자 이제 다음쪽 뭐 됐습니다 자 최근에 거래량이 지난주 금요일날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자 바닥분석가 2200원 2200원 대비 지금 4000원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2200원 대비 4000원이면 지금 약한 80% 정도밖에 오르지 않은 종목 근데 이게 지금 거래량이 이번주에 금요일날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공황이 오면 최하 1000%에서 많게는 3000%짜리 제가 이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서요 이 카페에서는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한 종목이 기본이 1000만원입니다 제가 유사투자자문업을 불과 몇 달 전까지 제가 10년을 유사투자자문업을 한 사람이에요 종목 추천할 때 제 종목추천비용이 한 종목이 기본이 1000만원입니다 제일 싼게 비싼거는 4000 5000 1억짜리도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100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이 100%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똑같은 날 같이 매수를 이렇게 같이 해서 그 수익이 올라오면 그 수익이 올라오면 끊어라 원금 끊어라 그리고 100% 수익이 나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저한테 추천했던 후원했던 그 100만원을 제가 돌려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이런 방식을 취하겠습니까 허접한데 우려추천 같은 거 하는데 아니면은 그런데 돌아다니지 마세요 사기꾼 부진장 많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볼텐데요 자 이 종목 많이 오른 것 같죠 많이 오른 것 같아도요 이 종목 단기에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했으니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1400포인트 빠졌을 때 바닥이 3만원이고요 지금 7만원이니까 약 150%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량이 터지는 거 보이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이 제가 한 종목 추천금액이 1억짜리입니다 왜 1억인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이고요 뭐 대기업이니까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종목이 원래 제가 한 종목 추천했을 때 1억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서울에 수십억 수백억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천원짜리 2천원짜리 매수 못합니다 불안해서 그래서 수십억 수백억 씩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천 프로짜리 같은 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도 기대도 안해요 내가 이거 한 30억 배팅할 건데 100% 수익이 날 수 있는 삐들만한 기업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기업을 선정해주라 그랬을 때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종목 원래 추천금액이 이 종목이 1억이에요 이 종목이 이번에 잠재재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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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만원짜리가 잠재재재산이 87만원짜리가 11만원까지 빠졌으니 8토막이 난 거 아닙니까 이거 초 대박이에요 그래서 수백억 씩 두십억씩 한 종목에다가 배팅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한 종목에 이런 종목 추천할 때 1억 받는 종목입니다 받을만 하죠 있는 사람들한테 받는게 뭐 어렵습니까 100억 투자해가지고 몇달만에 100억을 버는데 그 추천비 1억이 뭐가 비쌉니까 안 비싸요 자 이런 종목이 많습니다 5천만원짜리 4천만원짜리 1억짜리가 꽤 230개 종목 중에서 한 20개는 됩니다 자 자본금이 적은 사람들은요 이런 20만원짜리 사지 마시고요 사지 마시고 그냥 천원짜리 2천원 3천원짜리 만원 미만짜리 사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은 고액자산가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추천하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 추천비가 원래 1억짜리 였어요 자 지금은 똑같이 100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100만원 후원하시면 이 종목이 100% 수익이 나면 똑같이 100만원 다시 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100% 수익을 이미 난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매입금액이 4만원짜리죠 자 이 종목이 이제 2천원에서요 바닥분석과 대비 2천원 대비 지금 4,100원까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거래량 터지는 거 보이죠 바닥에서 거래량 이전에 거래량 한번 보세요 이전에 급락하기 이전에 종합주가가 급락하기 이전에 거래량 보세요 어떤가 여기 한번 보십시오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없잖아요 근데 이 거래량이 지금 50배가 넘습니다 50배가 50배가 넘는 거래량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 이거 다 매집입니다 매집 누가 작전세력 매수 들어가 보는 거죠 영업이익이 10년 연속 흑자지속에 지금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12,000원짜리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000포인트까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2000원까지 빠졌어요 2000원 그러면 일곱 토막 난 거 아닙니까 내 잠재자산 대비 일곱 토막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매수 땡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평상시에 50배가 넘는 거래량이 터지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점이잖아요 점점점 점점점점점점점 그런데 앉아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게 몇 배가 터지는 건가 자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매수 땡기셔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한참 올라갑니다 자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400포인트 빠졌을 때 이 종목 얼마입니까 2400원에 2400원 2400원 2400원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금액이 4200원 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100%도 안친 거죠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이거 거래량 보십시오 계속 하셔야 돼요 지금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이거 보세요 이거 거래량이 이거 이게 이 종목이 한 종목이 추천금액이요 추천금액이 이게 1억짜리입니다 1억짜리 1억짜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네임별로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바닥에 거래량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눈에 안보이세요 이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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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안보이십니까 자 이 이 종목의 작전세력들은 누구냐 지금 자산운용사가 네군데가 꼈습니다 네군데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배수 땡기셔야 돼요 제가 이 종목이 한 종목이 원래 추천금액이 1억짜리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눗물을 흘리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대공황이 아니니까 지금 대공황의 증조가 계속 보이잖아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종합주가가 올라가니까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세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물리는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려도 뭔가 좀 믿을만한 종목이 들어가서 물려야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어요 이런 종목에 물리면 여러분들 돈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 매수하셔야 돼요 빨리 찾아오십시오 자 이 종목 아주 좋은 기업이죠 이 바닥에 거래량 보세요 자 평상시 거래량에 비해서 이렇게 급락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이거 뭐 바닥 거래량에 비하면 뭐 한 30배 40배 거래량 물량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한 주밖에 못 산 게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빨리 후원을 내주셔서 이 종목에 100만원을 투자를 했으면 뭐 열 분이 들어오면 제가 천만원을 매수를 했을 텐데 여러분들 이 수익률을 같이 저랑 공유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거래량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안 보이죠 여기 거의 거래량 안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여기 이 물량에 이 물량도 큰 물량인데 이 물량에 재배는 더 매집이 지금 그래서 지금 날라가는 거예요 날라갈 준비하고 있는 잊지요 지금 빨리 이 종목 추천받으십시오 추천받으셔서 100% 수익이 나시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1억을 배팅을 하면 1억을 벌 것이고 1억에 100만원 후원 받았던 거 제가 100만원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천만원을 매수했다고 하면 자 이 이 종목이 100% 수익이 나면요 100% 수익이 나면 원금 다 빼세요 원금 다 빼고 또다시 저한테 아직 덜 오른 종목 추천받으셔서 또 천만원은 배팅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만원 돌려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원금 다 뽑아먹고 나머지는 원가가 내가 2천원에 샀어도 자 여기 자 매수단가 매수단가 2천원 아닙니까 2천원에 샀어도 내 원가는 100% 다 뽑아먹었기 뽑아먹었기 때문에 원가는 0원이에요 0원 이런 종목이 0원으로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아무리 대공황이 온다라고 해도 그냥 홀딩하세요 1000% 수익이 날 때까지 제가 다 옆에서 서포트 자 다음 종목 자 보십시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뭔가 틀리죠 거래량이요 틀리잖아요 이 평상시에 40 50 배씩 거래량 터지는 거 보십시오 이거 이게 다 매집입니다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요 지금 바닥에서 100% 정도 밖에 안올랐습니다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12,000원에서 지금 24,000원이거든요 이제 100% 올랐습니다 100% 이 종목 100% 올릴 때 제가 추천했던 다른 종목 234는요 최하 500%에서 700% 800% 치고 있어요 그 종목은 제가 추천 안합니다 지금 더 올라간다고 해도 왜 그러다가 고점에서 물려버리면 폐가 망신합니다 이런 종목은 물려도요 대박이죠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갈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매집량을 보세요 여긴 거래량이 아주 그냥 점점점이잖아요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뻥 터지는 거 보이죠 이거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물량 다시 지금 물량이 안 나오잖아요 올라가려고 그러죠 이제 1.3% 맞습니다 이 종목 4만 아 지금 매수당가가 제가 지금 1,100원인데요 현재가 아 자 11,000원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매수 굉장히 좋은 종목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빠졌을 때 9,000원에서 지금 11,000원 밖에 안 되니까 이제 20% 밖에 안 오른 거죠 20% 밖에 못 올랐어요 20% 밖에 못 올랐어요 20% 밖에 20% 밖에 근데 이 거래량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터졌는데 터졌는데 이 물량이 안 나오잖아요 자 이 종목도요 바닷가가 3만 6,000원이고요 지금 4만 7,000원이니까 약 50% 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거래량 터지는 거 보이죠 무조건 매수 들어오셔야 돼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회사는요 업력이 28년 동안 영업이익이 단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은 아주 좋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닥분석가가 지금 대략 5,200원인데요 5,200원인데 지금 11,000원 밖에 못 올랐으니까 11,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주가가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거래량 터지는 이게 지금 몇 주입니까 이게 약 200만 주 되네요 평상시 거래량은 뭐 3만 주 5만 주 밖에 안 되는게 지금 거래량이 10배가 지금 넘게 트였습니다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기업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닥분석가가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 빠졌을 때요 이 종목이 5,000원까지 빠졌거든요 지금 요기가 지금 만원이에요 요기가 만원인데 지금 현재 9,2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40% 밖에 못 오른 거예요 이 대기업이 왜 못 오르겠습니까 매집이 아직 덜 끝났으니까 대기업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데 물량이 안 나오잖아요 물량이 안 나오잖아요 1,400포인트 까지 빠졌는데도 물량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량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올라가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거예요 이게 좀 비싸게 주고 사야 개미들이 파니까 그래서 거래량 터지고 이제 물량 매집을 이 이건요 우리나라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기 때문에 물량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개박살이 종합주가가 나도 대기업인데 물량을 안 팔아요 안 파는게 정석이죠 자 거래량 보십시오 바닥에서 평상시 거래량에 30배가 넘습니다 30배가 자 여기 거래량에 요정도면 벌써 10배가 넘거든요 뭐 40배 50배가 되는 거죠 거래량이 자 이 종목 1,400포인트였을 때 2,000원 까지 빠지다가요 지금 2,500원이니까 지금 이제 겨우 몇 십프로 오른거에요 몇 십프로 다 천프로 짜리입니다 천프로 올라갈 정도 요정목도 아직 덜 오른 종목 자 바닥분석가가 지금 얼마냐면요 5,000원 대비 지금 9,500원이니까 이제 약 한 80% 정도 오른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전부 다 최하 대공항이 오게 되면 다 1000%에서 3000% 짜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다 몇백프로는 먹을 종목 자 이 거래량 터지는 보십시오 평상시 거래량이면 여기 여기 바닥이잖아요 바닥 평상시 거래량 한번 볼까요 평상시 거래량이 지금 뭐 10만주 5만주 되던게 여기에 요정도면은요 40% 50%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자 이 거래량 보십시오 이건 뭐 거의 100배라고 봐야 돼요 평상시 거래량에 거의 10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집이 끝났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요정목도 지금 바닥금액이 얼마냐면요 1200원에서 지금 2400원이니까 이제 겨우 100% 밖에 못 올라갔어요 이 거래량이 터지고 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종이 올 때마다 조종이 올 때마다 이 종목은 매수 땡기시면 대박이 터지는 종목 이 거래량 보십시오 평상시 거래량이 여기 거래량이 바닥에 이게 지금 보이질 않잖아요 이게 그러던게 이게 지금 이 100배가 넘거든요 거래량이 요정목도 아주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이어서 이 종목도 제가 추천금액이 5천만원짜리인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100만원에 제가 후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현재가가 약 7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적은 분들은 이런 종목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은 그냥 몇억 수십억씩 배팅하는 사람들은 이런 종목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적은 분들은 이런건 사지 마십시오 평상시 거래량이 점점점점이잖아요 거래량이 눈에도 안보이는데 이게 100배가 넘는 거래 평상시 거래량이 100배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자 많이 오른 것 같아도요 그래서 전저점 바닥이 2200원에 지금 4300원이니까 이제 95% 거래량 아주 빨갛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거래량 공반하면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종목을 매수해야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래량 터지는 거 보십시오 자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이 6년 연속 숫자 지속이고요 사내 잠재자산 대비 세토막 네토막 많은 종목은 여덟토막 난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니까 내 종목의 잠재자산이 만원인데 현재가가 천원이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900%를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 자 여러분들이 지금 1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천만원 아끼지 마세요 그건 다 돌려받는 2천만원 아끼지 마십시오 아끼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20개 쭉 사놓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10일밖에 안 된 수익률입니다 10일밖에 안 된 수익률 20개를 여기서 쭉 사놨다 그러면 1억이면 8천만원 갖고 사놨다 그러면 이 돈이 얼마겠습니까 지금 수익 그리고서 100% 올라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 100만원 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종목 두 종목 이렇게 돈 좀 있는 분들 내가 만약에 천만원이다 그러면 그냥 3종목 사세요 4종목 사놓고서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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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투자해 놨다가 200% 수익이 나면 200만원 뽑아먹고 그리고 그리고 다시 또 대박주 또 하나 또 매수하고 또 그 사이에 100% 수익 나면 또 제가 또 100만원 돌려드리잖아요 많이 사는게 확률이 좋은 겁니다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니까 확률 게임을 하세요 자 이제 거래량 터지는거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있죠 자 이 종목 많이 오른거 지금 많이 오른거 같아도요 지금 16,000원 대비 지금 34,000원이니까 이제 한 80% 밖에 안된겁니다 아휴 뭐 거래량 뭐 완전 초대박 아닙니다 아직 많이 오른종목 아니에요 이거 자 바닥이 얼마냐면요 12,000원 대비 지금 2만원이니까 이제 70% 정도 밖에 안 오른거에요 그래서 10일전에 저한테 이 종목 추천받았으면요 지금 지금 이거 그냥 22% 지금 먹는거에요 이게 거래량 터지는거 보십시오 이거 이런 종목 좋아해요 여기에 지금 바닥이 2,500원에 지금 현재가가 4,000원이니까 거래량 터진거 보이시죠 여기 자 평상시 평상시 거래량 보십시오 평상시 거래량 보십시오 평상시 거래 근데 이게 지금 몇 배입니까 이게 50배 100배가 넘어요 이게 평상시 거래량에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아주 좋은 기업이고요 전조점이 지금 1,600원에 지금 현재가가 1,600원에 3,600원이니까 100% 지금 조금 넘은 겁니다 3,200원 대비 지금 현재 5,300원 이런거 빨리 빨리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 찍으세요 그냥 돈 뭐 한 10억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 60개 종목 그냥 6천만원 배팅하시고 나머지 9억 갖고 100%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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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배팅해서 3천만원 한정 뭐 100% 올라오면 3천만원 먹고 그러면은 제가 100만원 돌려드려도 아이가 됐습니다 그냥 용돈 쓰십시오 그리고 저 오히려 저한테 줄 겁니다 아마 있는 분들은 그래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 한번 보십시오 여기 밑에 거래량이 안 보이잖아요 점으로 찍혀가지고 안 보이죠 점으로 찍혀가지고 안 보이는게 이게 평상시 이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이 점이 안 보이는거죠 이게 없었으면 얘도 막 이랬던 거예요 평상시 거래량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니까 이게 밑에가 지금 안 보이는거죠 자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요 바닥분소가가 지금 600원 인데요 지금 1000원입니다 1000원 600원에서 이제 100% 가까이 오르고 100%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지금 약 30% 상승분을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약 한 70% 정도 수익이 나는거죠 이런 종목 지금 빨리빨리 여러분들 올라타셔야 돼요 거래량 보십시오 이게 평상시에 거래량 하나도 없고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는데도 왜 안팔겠습니까 이 회사가 너무 좋으니까 회사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안팔고 있다가 바닥에서 안파니까 앉아가지고 주가를 끌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지는거 아니에요 끌고 올라가면서 터지는거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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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건 제가 왜 거래량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까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다 초대박이다 영업이익이 다 다 6년 연속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빵빵하고 잠잠자산대비 4토막 5토막 났고 더이상 얘기할거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나머지가 전부 다 그렇게 재무구조가 좋은 종목이니까 이제 거래량 여러분들한테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다 매집이거든요 보세요 이거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터뜨리고 난 다음에 주가 다 빼죠 빼서 이날 거래량 터졌을 때 개미들 쫓아들어왔던 물량을 다 지금 다시 걷어내고 지금 올라가는 중 아 아 바닥 분석가가 얼마냐면요 8,000원 대비 11,000원 밖에 안 됩니다 8,000원 대비 11,000원이니까 지금 약 20 몇 프로밖에 안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닥에서 매수한 거 아닙니까 요게 제가 요거 바닥에서 매수한 거 요거 보이죠 23%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천만원 투자했고 1억 투자했으면 지금 2,300만원 벌은 거예요 자 빨리빨리 들어오십시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자 2200원 대비 지금 4,400원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100% 85% 정도 거래량 보십시오 이렇게 거래량 뒤에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져야지 바닥에서 터져야 되는 겁니다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져야지 이게 올라가는 거죠 700% 800% 오른데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그게 뒤지는 거지 대수 없으면 자 요런 종목 요런 종목 아주 좋아해요 요종목 1100원 대비 지금 3300원 이니까 지금 200% 올랐어요 200% 그래도 이게 덜 오른 종목 최근에 아직 굉장히 핫한 종목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 아 이거 보십시오 지난주 목요일날 이거 이거 바닥이 얼마냐면요 1700원 대비 2800원 이니까 1700원 에 2800원 이니까 어떻게 아직 100% 안 됐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지금 다 100% 근접과 아니면 100% 미만대에요 거래량 터지는 보십시오 거래량 터지는 보십시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거 자 바닥분석가가 얼마냐면요 1500원 대비 37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120% 가까이 오르고 지금 상승분 40% 반납했으니까 지금 80% 대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 터지는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이거 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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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닥분석가가 지금 1800원 대비 지금 3200원이니깐요 이제 약한 50%밖에 한 70% 정도밖에 오르지 않은 종목 이런 종목을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매수 땡기셔야 돼요 평상식 거래량 이렇게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게 4000원 까지 빠졌는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22,000원 짜리입니다 22,000원 짜리가 4000원 까지 빠지니까 잠재자산 대비 다섯 토막 넘게 난 거 아닙니까 다섯 토막 넘게 났는데 거래량 하나도 안 터지잖아요 너무 좋은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지금 터지는 거 보이죠 어마어마하게 자 이게 지금 4,400원 짜리인데 지금 현재가 12,000원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관 몇 십프로 정도인데 아직 올라가려면 멀었습니다 이제 거래량 터지죠 이제 거래량 터진 좋은 종목이 있다며 그래 좋은 자 이 종목도요 어 아직 30% 밖에 못 올랐습니다 12,000원 짜리가 18,000원이니까 빨리 쫓아 붙으셔야 됩니다 올라가면서 거래량은 좋은 종목은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자 이제 이렇게 해서 62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 드렸는데요 앞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박 주식 시리즈 모음 추천집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후원금을 내주시는 분한테 한 종목에 100만원 후원 인데요 그 수익률이 100%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았던 그 후원금 100만원을 전부 다 돌려 드리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꿈의 세상을 만들어 보자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한 종목 추천 금액이 천만원 짜리입니다 비싼거는 4천 5천 1억 짜리도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추천드렸던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 입니다 230탄 자 여기 보시면 다시 제 채널을 보여드릴 텐데 이 230탄 입니다 230탄의 종목 중에 이미 500% 600% 700% 800% 오른 종목들은 제가 추천 안 드립니다 1000% 수익이 난다 라고 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종합주가가 지금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요 미국 주가는 지금 디커플링이 계속 하락장으로 추세가 바뀌는데 우리나라장은 지금 여러분들 속고 있는 겁니다 디커플링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시장은요 야바이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속 오시면 안 돼요 자 아직까지는 경제대공황 그리고 제2의 IMF 지금 당장은 안 오지만 그게 누적이 되서 그런 날이 오게 되면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대호황이지만 준비 안되고 아무 생각 없이 바닥에서 700% 800%씩 오른 종목 쫓아 들었던 사람은 재산이 열 토막 넘게 날 겁니다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제 예측이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직은 대공황이 아니니 아직은 종합주가가 지금 상방 아닙니까 강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느 종목에 들어가서 마음 편히 돈을 벌 것인가 그러다가 제2의 IMF가 어느 날 갑자기 오게 되면 종합주가가 엄청 급락했을 때 종합주가가 고점인데 앉아가지고 경제대공황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놈이 미쳤다고 물리니까 근데 대공황이요 고점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려도 그나마 안전한 종목에 들어가서 물려라 그래서 제가 덜 오른 종목 중에 약 62개를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여러분들이 추천을 하시면 한 종목당 제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이제는 매수를 합니다 처음에 100만원 100만원 두 분이 후원을 해서 제가 60개 종목으로 한 주 한 주 한 주 이렇게 다 매수를 했어요 또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100만원을 후원을 해서 5주 10주 20주 이렇게 늘렸습니다 이제 다 그렇게 해서 400만원 갖고 다 한 주 2주 3주씩 사다가 보니 62개를 다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후원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한 종목은 95만6천원을 매수를 했구요 한 종목은 104만원 해가지고 합이 200 이죠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다 물량을 매수를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덜 오른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시면 제가 똑같이 100만원씩 100만원씩 이렇게 같이 동시에 매수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100만원 매수하지만 후원받은 금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만원 1억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는 일 이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분명히 겪을 때에 지식으로 내가 그동안에 10년 동안은 주식 추천하면서 수익사업을 했지만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고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 앉을 때에 돈을 벌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돈벌이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껌금을 받으면서 지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무료로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무료로 종목을 갖고 와 가지고 장사를 헤쳐먹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을 제가 맡게 하기 위해서 특이하게 100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종목을 추천하고 수익이 100%가 나면 그 돈을 도로다 돌려드리자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제 유튜브 채널 오른쪽에 보시면 국민기업관성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글을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은요 회원가입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글 쓸 수 없어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십시오 회원가입하고 조목을 추천받으려고 하는데 무작정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모르는 사람들 전화는 안받습니다 그러니까 010-2173-5680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시고 난 다음에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끔 등업을 해달라 그러면 제가 다 처리를 해 드립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대박 인생으로 돌려 드릴 수 있는가 카페명을 보십시오 다른인자 인생 아니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을까 그런 일을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을까